동호 씨, 어느 정도입니까? 동남아에 거의 다 그 정도 한 나라마다 그 정도의 팬이 있는 거예요 프랑스에도 팬클럽이 있고요 프랑스에도요? 독일, 독일 같은 데도 팬클럽이 있고 호주, 그리고 네팔 같은 데도 있고요 제 모르는 나라들이 팬클럽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딱히 놀랐어요 그래요? 초순성도 일본에서 2개가 많아요 얼마 전에 전국터 콘서트 했어요, 일본에서 관객이 1만 명 동호했는데 5분 만에 티켓을 냈어요 그리고 싱글 앨범을 9장을 냈는데요 9장 전부 다 오리 콘서트 5등 안에 진짜로? 대박이다 진짜 확 터지면 되겠어요 어디에 도착해요? 장성에도 이렇게 장성에도 이렇게 두 팀 대결을 한번 해볼게요 세진성 대 유키스 개인 팀 대결을 해볼 텐데 유나 씨 하리수 씨 하리수 씨 잠시만요 유나 씨 자 세븐이 나에게 말그라마 진짜 주제고 저는 미수다itive 크리스티나 안녕하세요 크리스티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빈현슬 씨가 연습하고 안녕하세요 크리스티나입니다 우리 아들 정말 내 새끼 야 너 이름이 뭐이야 안녕하세요 크리스티나입니다 너 이름이 뭐이야 김용철씨가 나온다는 얘기를 못 듣고 제가 양이오 선배님 성대모사를 하고 김용철이 크리스티나 상대모사를 하려고 했는데 김용철씨가 나온다 김용철씨가 나온다 두 분이 대화를 한번 해보죠 야 넌 누구야? 나? 나 양이오이야 베이들로서 너 이름이 뭐이야 양이오이라고 몇 번 듣는다고 너는 양이오이 뭐이야 너 양이오이야 너는 양 희균 아니니? 이 두 팀이 애교대교를 한번 볼게요 김용철씨 우리 영화으로 갈래? 김용철씨 양이오 정중씨 애교 가요 장지훈 살인미소를 보여주는 장지훈 유키스와 초신성의 댄스에게 오보시겠습니다 지구에게 오보시겠습니다 아멘 에인 으 으 으 llam 아 끝 아 ключ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